RGV선을 한번 바꿔봤어 혹시 모르지 RGV선이 잘못돼가지고 이런거일수도 있고 아 그나저나 아 이거 은근히 빡치네 네트워크 연결 아니 PSN인가? PSN 있는데? 왜 자꾸 가입하라고 뜨지? 아니 그건 됐고 아니 결제 왜 해야돼? 아니 난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꼭 온라인 하려면 PSN은 들어가야돼? 아 이거 아까부터 이해가 안되네 나중에 1월한테 물어보자 아니 나 지금 물어봐야겠다 서정아 다크 소울 할 때 온라인으로 하려면 어 그거 PSN 돈 내야되냐? 아 그래 여기까지 왔었어 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왔었어 아 이번엔 진짜 잘되네 모니터가 끊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RGV선이 문제였던거 같애 어 뭐야 어어 어어 뭐야 아니 왜 안던져 야 나 큰일 났는데? 야 큰일났어 야 무기가 빠졌어 됐다 이제 지금 얻은 소울은 이제 레벨업 한지 써야겠다 잠깐 레벨업 레벨업 하러 가자 RGV선이 문제였나보네 이거 RGV선이 너무 으흑 망해가지고 좀 구리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러놓고 또 망가지면 나 진짜 빡칠거 같애 전투기술은 참기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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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쇼소드 필요하긴 한데 아 근데 체인 헬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 체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쇠가 들어간 거잖아 야 쇠 저런거 읽었다가 쇠도 고르면은 곤란해 제일 레벨업을 하는게 훨씬 나 뭐야 소울이 부족하네 무기 강화 세계사 파편 부족 돈을 그냥 좀 더 아끼라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옵션 장비 이거 왼손 무기능 네일브레이커 아 아직 안되나보다 도움드레이커 도움드레이커 도움드레이커드 도움드레이커 음 와 진짜 쓸모없다 참는중에는 입는 데미지가 가 경감된다 막 제일 쓸모없어 어 뭐야 왜 안돼 뒷찌르기 뒷찌르기가 안되네 아 이게 막기구나 막기였지 탈의 소리가 들린다 탈의 소리가 들려 나 그냥 막기만 있을 뿐인데 부서지네 아 없어졌나 뭐야 이거 목탄송진 몰라 거리가 멀어서 안보여 어 뭐야 카운터 뒤져 멍청아 3분말 와 미친 타코소울 할 때 온라인 하려면 PSN에 돈 내야 된대 나 저건 처음 알았다 와 대박 뭐야 프리스4 게임 자체가 온라인을 하려면 돈 내야 돼 미친 와 얘 잠깐만 PC로 할 땐 그런거 없을거 아니야 아 아 괜히 프리스로 샀나 아 야 그 프리스는 사긴 사야 했었어 개발하려면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하핳 야이씨 야이씨 여기 파리스로가 들린데 윙윙거리는 소리 미친 와 이걸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어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? 이거 왜 락이 안풀려? 아니 그날 전에 여긴 어디야? 잠깐만 이돌이오가 안 돼 왜냐고? 이돌이오가 안 되기 때문이야 서정아 미안한데 방송에다가 채팅을 좀 쳐주지 않을래? 방송에다가 채팅을 쳐줘 왜냐면은 가능하면 네가 말하는 코멘트도 여기에서 넣고 싶어 근데 방송에서 코멘트 볼 수가 있나? 잘 모르겠네 잠깐만 뭐야 이거? 아이디 없대 뭐야 저거? 일단 좋지 않은 건 분명해 일단 뒤로 좀 뒤로 빼 빼두자 혼자만 남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모든 보수자는 기본 정석이지 자 혼자 혼자 남았을 때 지금이 기회야 이렇게 찌르는 거지 죽어 어 뭐야 강인도 강인도가 있나? 콜클렌저 콜클렌저는 왜 차지시나 죽었군 아이템 안주나? 어? 어? 으엉 죽음 아 안되겠다 진짜 백스텝을 쓰려고 하니까 백스텝이 안 돼. 적어도 패링이라도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패링도 안 돼. 야... 그리고 메일브레이커가 단검인지는 단검이 아니야.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어. 일단 이걸 빼. 꺼져. 나는 오로지 한 송건만 간다. 그리고 내 소울을 잃어버렸어. 젠장. 아, 잠시만. 내 소울을 찾아야 되는데. 어어! 뭐야? 뭐가 떨어졌어.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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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치지가 안 돼. 씨... 어어! 어어! 쓰레기가 나왔다. 너는 쓰레기. 세상에서 존... 아, 세상에는 존재해서 안 될 쓰레기. 쓰레기는 제거해야 해.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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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으면 안 돼. 내 2천 소울. 저기 또 있다. 어어! 귀 아픔!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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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2천 소울. 뭐야. 아, 뭐야. 비치지가 안 됐는데? 어쨌건. 어쨌건. 아주. 좋아. 좋아. 아니,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일단 괜찮아. 진행 상황은 양호야. 일단은 얘네들은 천천히 걸어야 돼. 천천히 걸어서 뒤로 몰래가. 아! 젠장! 아날로그 패드 진짜. 어어! 뭐야 넌. 로레타이 뼈. 뭐지? 야 내 방송에 두명 왔어 한명은 나겠지만 다른 한명은 누구지? 2롤인가? 어? 나 여기 그냥 몰래 그러니까 거기 집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덤벼봐 이리와 아니면 도망갔나? 왜 안와 이건 아닌 것 같지?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서 STV 정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소울을 소울로 능력치도 업그레이드하고 당검도 업그레이드까지는 못하겠고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집에 갈 거야 이제 들어온 거 누구임? 서정인가? 서정이나 있는가 본데 어쨌건 제이기인시어 기량 3을 올린다 잘한다. 그럼 탁헤이큰 나머지는 저기 잠깐 가봐야겠다 대검도 하나 더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없나보네 소울 없고 쇼스드 10m 탈리스만 없네 생각해보니 단검을 주게 끼면 되는 문제였어 옵션 장비 대검 그래 이거지 자 이제 이 도루를 가볼까 안되네 기량이 부족해 뭐야 대검 나 하나밖에 업그레이드 못했네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아꼈다가 나중에 두 번 찍거나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좋아 가볼까 잠깐만 몇 필요하더라 1600 아 이 도루를 하려고 했는데 이 도루를 하려면 능력치가 더 필요해 기량이 더 필요하다는 소리인거 같은데 어쩔 수 없지 까짓거 기량 가자 어 어 여기 느려 느려 아 뭐야 미친 어 어 뭐야? 백스텝이 무척 판정이 있을텐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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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아, 나 빠졌어. 여기서 에스티병 두개 안소모 했어. 안 돼. 이대로는 불가능. 어? 아, 진짜. 나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.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이제 가야지. 이제 스토리를 진행할거야. 아니, 왜?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내가 게임하는데 자꾸 방해해. 괜찮아.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애. 어? 뭐야? 넌 왜? 바디에서. 야! 의자 뜯지마. 아. 에스티병isol. 야. 에스티병. 에스티병. 뭐있어 뭐야? 뒤에 뭔가 아악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일단 죽는구나 뒤짐! 뒤질샘 으어어어어어 야 거기 오줌 쌀거 아니지? 오줌 샘 너 혼난다? 굴러 그리고 뒤를 잡는다 이렇게 좋아 어 뭐야 베스트에 무적 판정이 없나봐 어 야 으 으 으 으 으 배로비 사투데스 땀눈다 오 백스테브 이런 찌르기 기회물기들은 일단 백스테브 피하기보다는 그 옆으로 옆으로 피하는게 훨씬 더 좋아 휘두르기가 아닌 이상 여자였어? 근데? 왔다 왔다 좋아 이리와 어 상이야 뒤에다 윗돌이를 얻었어 윗돌이 윗돌이 입을거야 포클랜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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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져 어 시발 안돼 내가 그렇게 투척나이프를 소모했는데 괜찮아 이제 작업용 상의를 얻었으니까 내 방어력을 한단계 업한다 좋아 드디어 이제 사람 같아졌어 드디어 이제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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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다이 언제 코멘트 넘겼대 어 어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주차운데? 아 이거 안풀려 로건이 로건 안풀리면 진짜 장난다 일로와봐 아 뭐야 아 한마리 더 있었네 아이씨 미치겠네 이대로라면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씨 미치겠네 흠 아 not 아 이걸 좋아 확실하게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 더 없애버려야 돼 세기사 커펜이다 으 더 없지? 좋아 이제 이제 에스티병 3개 있으니까 깰 수 있을 것 같다 아우 백스탭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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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구르기가 아아 아 아파 씨발 이거 어떻게 깨 에스티병이 없는데 여기서는 일단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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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가 안좋으니까 어쩔수 없구만 녹아다 하는게 거의 당연하게 되어버린거같아요 아리가 나 쳐다본다 아리가 나 쳐다본다 단돈은 빼야겠어 단검은 역시 하나만 끼는게 가장 최고지 이도류가 아닌 이상 이거 뭐였지 그 다음? 창비 모자는 없고 이게 다 안좋네 안녕하세요 제이그 이니시어 기량이 안올라가는데? 데미지가 안올라가는데? 뭐지? 이렇게 찍자 얘도 좀 궁금했어 뭔지 모르겠다 난 간다 난 간다 아 근데 여기서부터가 너무 어렵다 여기가 몇번째 오는건지 모르겠다 어응 여기가 몇번째 오는건지 모르겠다 아 뒷치기가 안돼 아 뒷치기가 안돼 보통 닥스2에서는 이 정도 하면 바로 뒷치기가 됐었거든 알겠지 알겠지 똑똑 백절 어 어 어 아 아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? 일단 세가지 방법이 지금 떠올랐는데 하나는 그냥 돌진하는거야 지금 무시하고 첫째는 그냥 강행 돌파 전부 다 싸그리 죽인다는거 있고 어 뭐야 어 까픔 거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여기 아이템이다 어어어 어 잠깐만 나 여기 뭔가 잘못 온 것 같은 아이 뭐 열어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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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기가 없어 여기 어디야 아 아이 뭐 그건 아무래도 좋아 여기 있으면 아무도 안 올 거야 제발 지나가 지나가 제발 지나가 갔나 보다 어어어 뭐야 으악 깜짝이야 아이씨 뭐야 이거 이거 안 되겠다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일단 되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어어 아이씨 망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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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! 내 소울 부터 차닐거야 저기있다 들어와 거기 알피 나쁜 놈이 있어 뭐야 개미 개 쪄는데 강공도 차니까 어 잘못 눌렀는데 어어 어어 아씨 아씨 어디 가지? 비켜 자 넷솔부터 넷솔을 찾아야 돼 내 숙면 아무도 모르겠지? 모르겠지? 돌아가 가야 돼 갔어 따라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좋았 이제 여기 위에서 떨어지면서 두 마리가 나오지 떨어지면서 두 마리가 나오지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좋아 이거 또야 좋아 뭐 좋아 좋아 오오 nostro 으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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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흥 으 으 하트풀 움직이는 것은 몹이야 오 뭐야 아 왜 뒤치기 안돼 느려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와 미친 거미봐 저걸 어떻게 때려 몰라 포기 도망간다 오 아이템 잔뜩 있어 아 아 저기 그거 있는데 내 소리 너무 멀리 떨어졌어 어떻게 가져오죠 아 왜 아 쓰레기 쓰레기는 쟤도 안사던데 아 아 여기 또 지나가야 돼? 괜찮아 아 뭐야 죽었네 안 오나보다 아 있네 괜찮아 내가 더 빨리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으양 으악 으앗 으아 여기는 어디죠 얘는 뒤치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된다 봐봐 안 되잖아 포기한 게 나 내 쏠로부터 없고 여긴 어디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냐 어 뭐야 아까 나 따라오는데 이걸 받고 죽은 거야 와우 어디서 던지는 거지 나 이거 왜 나 이거 천루역정에서 본 것 같은데 천루역정이라는 그 거기서 지나가는 애들이 무조건적으로 막 싸주기는 그런 탑이 있어 왠지 그거 생각났어 굴러 바지다 아 귀 아픔 이제 더 이상 안 날아오는군 좀바 breeze 점프 점프하는 어 잠깐만 여기 왠지 아닌 것 같아 왠지 보스전의 느낌이 나 여기는 뭐야 코코아 도코 왓타시와 다리다 아이씨 파리 진짜 어 이제 슬슬 화두불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지 화두불이 안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뭐야 이건? 제가 재고픔을 찍는 거야 쟤는? 대박이네 여기는 근데 어디지? 여기 왠지 아까 거기랑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원형 방패? 여기가 아니야? 어디로 가야돼? 잠깐만 여기는 내가 아까 왔던 거기 아닌가? 어디야 여기? 일단 아이템이 있어 뭐가 자꾸 떨어지지만 아무리 좋아 어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지? 일단 재빠르게 튀자 재빠르게 튈 수가 없어 미친 아 몰라 빡치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한다 젠장 너무 귀여워 깻잇